네, 저는 모든 수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즐거웠습니다.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고,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수업은 실수도 하고, 웃음도 지우며 배울 수 있는 안정한 장소처럼 느껴졌어요. 그래서 모든 수업들이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쇼핑, 날씨, 취미, 약속 등 일상생활에 대한 주제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, 수업 덕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들도 재미있고 인내심이 많으셔서 수업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. 확실히 말하기 연습, 말하기 연습입니다. K-talk-talk 수업은 제가 한국어로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.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자장면을 주문하는 것부터 미용실에 가는 것까지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말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. 다른 많은 수업들처럼 K-talk-talk 수업은 추러 문법에 기방을 둔 것이 아닙니다. K-talk-talk 수업에서 일상생활 주제로 말하기 연습하면서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쉽게 배우고 많이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국어 말하기 실력이 늘고 싶고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 K-talk-talk 수업을 추정하고 싶습니다. K-talk-talk-talk 수업은